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그런 과업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기초를 닦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범죄하고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하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와서 다윗의 왕위가 경고하게 되고 그가 보낸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승전보를 전해주는 연전연승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때 다윗은 안일함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낮에 기도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이제 깨어나서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어떻게 집을 비우고 멀리 가 있는 그런 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이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왕이라고는 그 왕권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칠게 그 여자를 범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세바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은 충격적인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이 바세바로부터 다윗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이 우리의 아내 그 바세바를 자기가 범해가지고 임신을 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백성들한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일인지 몰라요 백성들의 그런 또 신망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이 다윗은 전쟁터에 이제 있는 군사령관 요하백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이제 왕궁으로 돌려보내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다윗은 따뜻하게 환영하고 군대의 그런 지금 전쟁의 상황과 군인들의 안부를 물어본 다음에 그를 칭찬하고 그를 위하여 큰 잔취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애를 베풀고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의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기의 그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잔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궁문에 있는 그 파수꾼들 보초병들이 자고 있는 그 숙소에 가서 거기서 우리아는 군인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 사실이 다윗의 귀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날 다시 이제 오후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휴가를 주고 네 아내와 함께 왜 자라고 하는데 자지 않느냐 그리고 그날 더 성대한 연애를 베풀고 더 아주 술을 많이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자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또 왕궁문에 있는 거기 군인들이 있는 숙소에 가서 또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내 바세바를 품하고 임신한 그런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을 시켜가지고 우리아가 휴가 기간 동안에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서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꾸밀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전쟁터에 있는 군사는 건 요하백의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를 시키도록 하라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봉해가지고 이제 군사령관 요하백에 보냈습니다 요하백은 굉장히 건모술수와 정치적인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뭘 왕이 원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투에 최전방에 내놓고 싸우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군인들은 뒤로 후퇴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전방에 나가서 우리아는 그 왕과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요하백이 다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아의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이제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에 누렸던 즐거움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고 밤이면 밤마다 잠을 지르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잃어버리고 몸은 점점 새해가고 뼈 마디 마디가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나단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속으로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그래요 김집사님 이따 저 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죄를 짓고 모르게 있는데 목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이따 좀 나 좀 보자고 하면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목사님이 알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올리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자식처럼 그것을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아끼면서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놓고 가서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처럼 키우는 애지중지한 그 새끼 양을 빼앗아서 그곳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보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 이 일을 행한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가난한 자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못된 일을 했으니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선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당신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시고 당신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당신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많은 아내와 부와 귀와 이런 것을 다 주었구만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칼로 해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았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시편 51편이 바로 그 다윗이 나단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면서 거꾸로 져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이 시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 나는 예수로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황심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석이야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욕처럼 물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삼손처럼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능력 은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내가 잃어버린 마음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 건강 물질 명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능력 은사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과 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다이처럼 이런 것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이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죠 성령 충만하던 그런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그 보좌까지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빼앗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이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그 죄로 말려 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도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던 사명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가지고 있던 이런 걸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사명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이처럼 범죄한 것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고 다이씨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내게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지어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우술조로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꺾으신 뼈를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온전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린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도 성령 충만함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인생에 그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도 다시 되찾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뭔가 소중한 거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범죄한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고 먼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이슨 여기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니까 우술초로 나를 씻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려면 어떠겠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물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은사를 받은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기름 부금이 다 소멸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다시 뭐라고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꿈을 잃어버렸으면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이처럼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이처럼 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석야 왕이 뭐를 잃어버렸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가 있을 때는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은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희석야도 다이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복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 은사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소망 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우리가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을 회복시켜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이 회복되어야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낮에 설교가 뭐였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여러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회복이 안 되면 잘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가끔 보면 교회 생활을 정착을 못하고 안정을 하지 못하고 막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 딱 하나 심으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몇 년 6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6년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서 꿈의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3년 아니면 1년 신앙 생활하다 여기 옆에 어디 열린 교회로 갔어요 열린 교회에서 가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또 띡 해서 어디로 갔어요? 주한 교회로 갔어요 주한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또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리스오 교회로 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이렇게 옮겨다니면 이게 신앙의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 진액을 받아서 이게 내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풍성에 맺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삶의 그런 것들을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교회 생활이 완전히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내 삶의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디 갔어요?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준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존경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어디 거지 돼가지고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배가 골아가지고 거기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깨달아요 아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자격 없으니까 면모가 없으니까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지엄 열매 먹고 돼지 똥 묻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나간 뒤로 이제나 저저나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서 돼지 똥 묻어가지고 냄새하는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러면서 그 아들을 환영을 하죠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막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해가지고 받아줘요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목욕을 시키고 집 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해도 안 돼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 돼지 똥 냄새 나는 거기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못된 놈이야 날마다 이러면서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기쁨도 그리고 존경함도 모든 것이 다들의 그런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비우잖아요 이 아버지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을 멀리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재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다시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분은요 막 사업이 바쁘다고 뭐 바쁘다 하면서요 절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런데 사업이 절대 안 풀립니다 진짜 안 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좀 다시 일어나면 교회 오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오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고 봉사 생활, 성김의 생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내 가정도 내 사업도 건강도 나의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보면요 정말 이 교회 생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어떤 나하고 잘 맞는 이 교회를 만나서 그런 행복한 신앙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막 마음에 갈등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성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정말 우리 꿈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꿈의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꿈의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회복을 해야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면 오늘 그러네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겠죠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어떤 때는 죄를 지어가지고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요비 보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막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것이 나중에 다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언제 회복이 됐어요?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하죠 연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거나 더 크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연단을 해요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연단을 할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다 힘들죠 어느 때는 하나님 물질로 연단해 물질을 가져가지고 풍족한 생활하던 나에게 물질을 가져가지고 어느 때는 건강으로 질병을 주셔서 막 연단해요 어떤 때는 막 핏방을 통해서 연단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로 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런 나에게 그 불같은 연단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내게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 자신이 더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하여서 정말 빨리 연단의 과정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오래 받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 40년간 연단 받으라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몇 년만 연단 받아도 아주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4년에 끝낼 수도 있고 더 빨리 그 짧은 기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더 빨리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연단은 끝나고 요비 연단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갑절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다이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 마음의 평안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왕위까지도 잃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피난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명예와 이런 것들은 더 땅에 떨어지고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 있는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10명을 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단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회복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두 번째 회복을 위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는 세 번째 무슨 생활을 회복하라고요? 교회 생활을 네 번째 연단의 과정을 빨리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삼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머리가 잘리고 나시린이는 머리를 잘리면 안 돼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이 모든 게 다 떠나가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사로서 대단한 명성과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철사줄로 꽁꽁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놀이게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초인적인 권능과 능력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레새 사람들의 잔치하면서 그를 조롱하던 그날 두 팔로 껴하는 기둥을 쓰러뜨려가지고 자기가 평생에 죽였던 불레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는 성령은 희락이니까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 회복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 베니인의 영적인 그런 어머니로 케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케드린 쿨만은 원래 한 스무 살 그 정도 나이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음사가 됐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음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렇게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음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혼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부흥사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케드린 쿨만이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거기 부흥사람에 왔던 어떤 유부남인 목사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혼을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완전히 그 목사도 완전히 정신 나갔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케드린 쿨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도 때로 치우고 둘이 이제 아주 먼지 어디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케드린 쿨만이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이웃이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그때부터 구원의 즐거움, 마음의 평강과 기쁨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부터 구원의 즐거움도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끌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그런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고 범죄했던 그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40년대 미국에서만 그래가지고 체육관 같은데 이런 데서 집회를 하면 안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캐드린 쿨만이 들어가서 주님 만져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태풍에 뭔가 벼가 쓰러진 것처럼 쓰러지면서 안준비가 일어나고 휠체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흡을 다시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방송에 나가서 이제 방송에서 하는데도 방송에서 그 하는 설교만 듣고도 이 미국의 전 각지에서 또 어떤 그런 서신으로 써서 그걸 보낸 그런 책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내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흡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흡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나의 건강도 모든 영적인 것들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도 성령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흡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51편 이 다이세 씨는 바로 다이세 씨 범죄하고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런 씨입니다 여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주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여기 있는 다이세의 기도 가운데 이걸 거의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저는 이 10편 51편을 읽은 이후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금 모르겠어요 한 20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매일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은 내 의지로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야만이 가능하지 내 힘으로 이게 안 돼 다이슨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지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거짓되었습니까? 거짓만 해가지고 이거 죽이려고 정한 마음의 안에 자기 안에 얼마나 마음이 더울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시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해보고 가려면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가라 두 번째 기도하라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해보고 네 번째는 연단의 과정을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simply 성령의 기름이 부湿느라 prod짎으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Insigration.acaéc fisajikasen vol 1.? 아멘